우리는 교통 질서를 지키는 착한 어린이! 어? 근데 저 아저씨는 질서를 안 지키네? 장애인 주차구역에 멋대로 주차를 하다니! 그렇다면 정의를 위해 다같이 출동! 저 얌치 아저씨가 반송을 하면 좋겠는데... 아저씨도 끈질기게 질서를 안 지키네... 양심 주차를 위해 카봇과 함께 돌격이다! 헬로 카봇 다음 이야기! 여기에 주차하면 안 돼요! 다음 하도 다같이! 헬로 카봇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